이젠 예뻐서 깜깜하게 안 배추는 것 같은데 나이버는 시간이 안나와요 미국이 아닌지 않은데 직업사랑 할 수 없는 가아이다는 점에서 가구멍이 가장 좋지 다른 유튜버처럼 기곱으로 자동적으로는 화물쇼하고 사는게 이제 이거를 일꾸만 생각하는 자동을 봐야지만 그 그 아, 관장님이 그러셨다 왜그런데 그 집에 가문이 안 그러셨다라고 왜 그러세요? 아, 그렇게 처음에 안 들어가면 근데, 충분히 일꾸만이 살 수도 누우는게 재미가 모르시면 주변에서 알아요 근데, 연습을 많이 하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, 중고남방으로만 코드 만지면로 거기에까지는 왔구요 재원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코드가 많지않은 사람에가 카드를 끼지않고 요렇게 좀 더 크고 크다들로 크다들 하시면 되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든가 음 정말 똑같은 느낌이라든가 코드 똑같은데 어, 이루기만 누르면 콧노래 끝까지 할 수 있는데 노래를 황복시, 황복시 뛰는게 가장 빨라요 좋아하시는 애들 자기가 반들맞아 황복시, 황복시 연습해서 뛰는게 기사가 되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요걸 죽고 막 치려고 소들 막 내려갖고 쳐야지 그리고 초보도 특히나 노래를 같이 좋아해서 콧가루 될 수 있는데 그 노래를 쓰세요 그 노래를 좋아하기 위해 연습을 끝까지 하시면 그 다음에 그 코드랑 비슷한 다른 노래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대단히 그 한복 뛰는거 알 수 있는데 그 진짜 그게 제일 빨라요 그게 제일 빨라요 빠른거 막 후배를 열개 외워가지고 막 여러가지만 쳐가야지 막 그 다 하실 수 하실 수도 하실 수도 그니까 상급스러운 것 지금 연장하는거 아주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면 빨리 드시고 근데 처음엔 달려워요 처음엔 달려야지 그럼 술 역시 악기는 죽이나요 동일의 연습량으로 기려하기 때문에요 근데 누가 아무도 못하세요 다시 하셔야 돼요 하 기타 업그레이드 할 때까지 하세요 선생님 그 기타 가져오신거 전형님 근데 좋아하시는거 하시고 근데 그 기타 업그레이드 할 때쯤 그거 아 저 이제 이거 말고 좀 좋은거 써야될 것 같으면 그런거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흠 흠 흠 흠 흠 저 해드리고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네 노인받이 행복한지 튕길까봐 다 안되죠 안되겠죠 노인받을 해도 하자서 해야지 음 또 이쁘다 왔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아미나는 사랑 바다르릴들 예 하 흠 흠 흠 흠 여기는 아닙니다 흠 흠 흠 흠 흠 으 언니 이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패하실 뻔 같아요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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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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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은 더 обыч선.. 불의.. 불의.. 그럼 멈춘 모르게 하는게 좀 불편해.. 안편한것 같은데.. 멈춘..이..이건 불편하게 풀리지 않는냐? 꼭 불의..이건 불가능하시면 안풀리는데? 이..인간 이제 시간이 다 나고 붙어서 보면 이렇게 생각으로 하면.. 그럼 이제 그것도 한 곡 한 것 같고 눈이 커져가지고.. 이 덤만이 계속 통해 달며 시각적으로 이 작당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사실 안전을 해서 시야에 안쪽도 안 보여요. 그러니까 집중력이라는 게 중요하세요. 그리고 아주 유명한 갈피를 하면서 저쪽이 뜹니다. 심리점이나 심리가 안 나르기 때문에 심리가가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회복을 했을 수 있는데 통짓은 너무 편합니다. 그래서 눈이 너무 편하고 그래서 눈을 피해 버리니까 항상 마음을 잘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중요한 건 노래할 때 금을 쓰시잖아요. 그 중에 부끄러운 가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환경에는 한 번 노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. 눈이 나쁘지 마세요. 어르신을 불러서 하는 노래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직은 좀 덜 편하게 안 편하게 안 편하게 안 편하게 너무 편하게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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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꼬치바라는 게 더 많이 났는데 지방이 더 많이 났고요 향이 더 많이 났고요 바람이 더 많이 났고요 이제 좀 어렵습니다